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번 장부터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html 하고요 css 이 두가지 문법은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일단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html 하고 기본적인 태그 하고요 그리고 css 라는 이제 스타일시트라고 해서 html 을 꾸미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 언어라든지 아니면 java 이런 언어를 하셨다면 아마 java죠 이런 언어를 하셨다면 상당히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것도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지만은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대충 대충 대충이라기보다는 소스에 나오는 것들에 한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튼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java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완전 다른 내용이구요 원래 이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ECMA 라고 우리가 ECMA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제 뭐 발표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암튼 최근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ES9인가 그렇고 10인가 그럴 겁니다 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의 뜻이 뭐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에 활용이 되며 그리고 개발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먼저 이 자바스크립트는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막 확장성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어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우리 칩에다가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만드는 데도 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여튼 중요한 거는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3대 요소가 바로 html 하고요 그리고 어 css 하고요 그리고 바로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내용들만 웹기능에 동적인 기능을 하게 만들어 놓은 모듈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jQuery라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jQuery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jQuery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이 지금 이 과정은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그리고 기본을 이제 다지는 거고요 요게 이제 끝이 나면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중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Node.js 라든지 이런 서버 프로그래밍을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요즘에 AI이다 자율주행차다 VR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15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뭐 500만명이 줄고 일자리가 20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세계를 이끄는 20%의 인구가 즉 뭐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굉장히 좀 세계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상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어디에 스위스 다버스 포럼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 2015년부터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5년 뒤에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새로 생겨나오는 일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사물인터넷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게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탑재가 안 돼 있으면 동작을 안 하죠 그냥 하나의 고체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랭기지죠 랭기지를 통해서 명령어를 나열하는 행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크게 프로그래밍은 절차지향적 언어 뭐 객체지향적 언어 따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면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뭐 여러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즘에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윈도우 그죠 익스플로어 가 이제 절대적인 우세 대세였다면 이제는 모던 브라우저들이 많이 나오죠 모던이 아니구요 모던 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발툴로 쓸 것인 구글이라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그리고 오페라라는 것도 있고 모질라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html도 html5에서 뭐 지원하는 태그도 있니 없니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웹표준으로 이제 거의 2014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웹표준으로 이제 표준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html5에 이제 뭐 시멘트 태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는 서서히 표준화가 되어 가고 있다 웹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구요 이 웹프로그래밍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은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넓게 보면 사이드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얘가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어차피 중점 과목이 자바스크립트니까 뒤에 가면서 서서히 배우면 되구요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죠 그죠 웹페이지에 어떤 웹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뿌려 준다 그죠 화면을 뿌려 주는데 이 화면의 디자인이라든지 틀이라든지 프레임 그러니까 어떻게 위치를 시킬 건지 배치하는 등등 이런 것들 유저한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프론트엔드 웹디자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버튼이라든지 어떠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어떠한 정보를 쭈르르륵 얻는단 말이죠 회원가입을 딸깍 눌렀을 때 여기에는 보이지 않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백에서 백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서버에 전송을 하거든요 서버는 이제 DB라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저장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에게 회원가입이 되었다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그래서 백엔드는 서버 뒤에서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프로그래밍이고요 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어 아직까지도 많이 php asp jsp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우리가 서버를 이제 통케 서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혹은 iis 이런걸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회의를 해서 어 서로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id 도 부여하고 뭐 선택자들도 부여하고 등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협업을 하게 되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서버에서 받아온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면 웹 프론트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네이버라는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이버는 저만 접속하는게 아니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딱 내가 url에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고 아니면 url에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면 서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ip 를 찾아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ip 우리는 근데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네이버 닷컴 이라고 쳐 놓으면 이게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숫자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엔드 하고 프론트엔드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프론트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ml 이거는 구조 틀을 잡는 겁니다 틀을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틀을 잡고요 css 는 그 틀 잡은 것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해요 뭐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등등을 이용해서 근데 html5로도 충분히 꾸밀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일단은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정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죠 그러니까 가만 한 페이지가 그냥 보이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입히면 이제 뭔가 이제 동적인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차차 공부해 가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메인을 치면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ip로 변환이 돼서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게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최초로 접속을 했을 때는 어떤 페이지 보통 인덱스 페이지가 됩니다 인덱스 페이지를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뭐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로그인 된 내용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뿌려진 내용에서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이걸 이제 웹서버에 주면서 웹서버는 이제 보통 php나 jsp 자바가 아니고요 jsp거든요 jsp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 개 근데 여기서는 아마 jsp가 대세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보안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jsp 하고 서블리드 하고 이제 같이 혼용해서 만드는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론트 엔터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버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거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jsp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이제 스프링 이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웹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백엔드나 프론트 엔드를 동시에 다루면 멀티가 되겠죠 그러한 인재들을 회사에서는 많이 원하죠 자 여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웹서버 하고 클라이언트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통신을 해요 물론 이 통신하는데 또 뭐 세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쿠키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백엔드 단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쁘게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html 과 css 를 통해서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상태에서 javascript 를 추가해서 동적인 페이지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javascript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풀문이든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네비게이션 바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네비게이션 바를 그냥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는 상태가 우리가 호버라고 하는데 호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쭉 펼쳐지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javascript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지도도 마찬가지에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뭐 게임도 만들 수가 있구요 뭐 여러가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웹을 동쪽으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지금 작성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확대를 하고 뭐 위성사진을 보고 뭐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버스 정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도 데이터들에서 이제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api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api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자바스크립트에 녹여내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어 이런 것들도 있겠다 그죠 아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구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한빛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빛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제가 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어 한빛 아카데미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죠 어 이런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여기에 가보면 뭐 움직이는 내용이 안 보이나요 어 여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요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동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이거는 뭐 지프 이미지를 넣은 것 같구요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게 바로 이제 사이트에 정적인 페이지에다가 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는 얘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클라이언트 단에 보여지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즉 예전에는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됐지만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html 이라는 정적인 페이지에다가 웹 페이지가 웹 페이지가 좀 뭡니까 좀 이제 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성을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node.js 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js 가 물론 자바스크립트의 약자구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서버용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서버용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도 많구요 그래서 php나 asp 그리고 asp.net 그리고 java를 기반으로 하는 jsp 뭐 때에 따라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인 어 스프링 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서버를 만드는데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만 알아도 이 node.js 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램을 어 손쉽게 개발한다기 보다는 그나마 기존에 있던 asp, jsp, php 보다는 조금은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요 아시겠죠 물론 저도 이 세대는 아닙니다 node.js 세대는 아니고 저는 이전 버전인 뭐 이전에 있던 jsp, spring 이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도 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안에 좋을지는 아직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버 용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javascript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얘는요 일단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독창독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스택 웹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풀 스택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런 소리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 스택 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풀 스택 이라는 것은 스택 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여기에는 뭐 어떠한 영역이 있구요 여기를 스택 이라고 보고 여기가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 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스택 이라는 공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모든 변수라든지 뭐 그런 여러가지들이 여기에 이제 메서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올라가거든요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 가지고 웹 개발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구조에서 풀 스택을 이렇게 그려드렸듯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풀 스택 개발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풀 스택 개발자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이제 프론트 엔드 우리가 프론트 엔드 단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웹 디자인 쪽 그러니까 프론트 단하고 앞 단이죠 그죠 백 엔드하고 같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제 이해하는 개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체들은 다재다능한 풀 스택 개발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 스택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재를 회사에서 혹은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원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멀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박지성 같은 선수들이 박지성 같은 선수가 뭐 이런 유명한 구단에서 땡겨 가는 이유가 어 모든 포지션에서 소화가 가능하고 두 개의 심병을 지냈기 때문에 그죠 어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도 쳐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프론트 단을 배우시고 그래서 조금 감을 잡으시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백엔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어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백엔드를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뭐 시간이 많은 학생이시라면 어 이렇게 프론트 엔드 단을 공부하고 백엔드 단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공개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지도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API를 거기서 제공을 해 줘서 우리는 이거 가져다가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API라는 뜻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하고 어플리케이션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맞나요? 프로그래밍 맞죠? 밍 하고 그 다음에 인터 인터 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PI라고 하고요 이거는 응용 프로그래밍이나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일종의 어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어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PI도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대 디바이스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API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라는 뜻이 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거든요 GUI라는 개념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저한테 인터페이스 보여지는 화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끼리 간에 이렇게 상호 이제 서로 이렇게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가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인터페이스가 변화를 해서 이쪽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API 그런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API다 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일기예보를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도를 이용한 웹서비스 그 지도가 들어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도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놨어요 오픈소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API만 알면 그쪽에서 API만 알면 설계자들이 알면 API라는 거 이제 우리에게 공개를 하면 우리는 그걸 그저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국가에도 많은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개 API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는 이름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거기에서 미리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미리 구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구현을 해 놓고 그거를 유사한 것끼리 모아 놨어요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시겠죠? 라이브러리가 원래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전체 다 모든 책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책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는 것과 같이 얘도 필수 기능들이나 아니면 자주 사용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미리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당겨다 쓰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란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틀 우리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같은 거 있죠 그죠? 붕어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붕어빵이 있다면 이러한 붕어빵 틀이 있죠 그죠? 이런 걸 만드는데 또 필요한 게 또 거푸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걸 만들 때 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스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한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참 많이 저도 같은 이러한 IT 쪽에 정사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좀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등장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앵귤러라든지 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앵귤러.js 뷰.js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해 됩니까? 이해 될 것까지는 없고요 뭐 어차피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하실 줄 아시면 나중에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앵귤러라든지 뷰.js 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리액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틀에 맞춰서 이렇게 웹프런트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설명을 해보니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30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안경을 준비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하나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2장부터가 되겠죠 2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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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ning 감사합니다.